지갑은 오로지 내 현금을 보관하는 곳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영정사진 이런 거는 필히 빼시는 게 좋고. 이번에는 지갑 관련한 질문을 드릴 건데 누구나 다 지갑을 들고 다니잖아요. 근데 유튜브에 지갑에 들고 다니면 좋은 물건은 많이 나왔어요. 근데 지갑에 들고 다니면 안 되는 것들을 선생님 한번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지갑은 앞전에도 찍었지만 반지갑보다는 장지갑이 분명히 좋다고 얘기를 했고요. 그리고 지갑 안에는 지폐만 넣어 다니세요. 요즘 현금 좀 많이 안 넣어 다니잖아. 그러면 차라리 카드 지갑 하나에다가 그냥 들고 다니시다든지 동전은 동전대로 따로 명함은 명함대로 따로 이렇게 넣어 다니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항시 모든 물건에는 기가 있습니다. 그리고 서로서로 합의되는 물건들이 있고 서로서로 부딪혀서 충돌을 일으키는 파장이 있거든요. 그래서 동전은 동전대로 넣으시고 그리고 명함도 조금 정리를 좀 하셔요. 이번 정월달에 빨리빨리. 그리고 음식점에 가도 요즘에 명함 많이 가지고 옵니다. 그렇죠? 근데 요즘에 그 음식점에 장사가 좀 안 되고 솔직히 그게 곧 망할 것 같다. 그 명함 버리세요. 여러분. 그거 가지고 다니시면 안 좋습니다. 항시 좋은 기운의 사람들의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좋아. 근데 그 상대방의 물건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안 좋으면 기운이 별로 안 좋으면 나한테도 분명히 파장이 온다는 거. 그리고 영수증 있죠. 여러분들. 카드 영수증 주세요. 받고 물건 사고 영수증 막 끼워 놓는 분들. 그거 버리세요. 여러분들. 이미 지출했는 영수증을 가지고 다니시면 안 되고 영수증은 영수증대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버릴 거는 당장 지갑에서 빼시는 게 좋습니다. 명함을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사람의 명함은 넣고 다니면 안 좋다. 제 명함은? 내 거는 너가 다니면 상관없지. 근데 명함에 넣어두면 명함이 조금 끝부분이 구겨지는 경우도 있고 하더라고요. 그런 것도 정말 안 좋아. 뭐 그거야. 넣다 보면 구겨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흠잡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. 뭐든지 보관을 하실 때 짝 펴가지고 짝 펴진 상태에서 구김 없이 그렇게 보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짝 펴 또한 마찬가지고. 짝 펴. 그리고 카드도 진짜로 안 쓰는 카드들을 진짜 많이 넣어주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. 맞아. 두꺼운 게. 그럼 그것도 좀. 응응. 응. 안 좋아. 왜냐면 아까도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 카드 자체에서도 무슨 카드 뭐 여러분 많잖아. 회사마다 다 틀리는데 뭐 막말 따지면 이 카드에 한도가 얼마가 있고 이 카드에 한도가 얼마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. 될 수 있는 날 그래도 한도가 좀 많은 걸로. 그래도 좀 한도가 큰 거를 그렇게 재물을 조금 그렇게 할 수 있게 그 한 장만 딱 넣어다니시는 거죠. 여러 가지로 겹치는 건 좋지 않다고 봅니다. 쓸 카드 한 장만 넣어다니라. 응. 그렇지. 그리고 나머지는 카드 지갑에 따로 보관을 하신다든지 내 패스포드 뭐 현금하고 같이 넣는 거에서는 한 가지만 깔끔하게. 그리고 또 부적을 넣고 다니는 분도 있잖아요. 그 부적을 1년이고 2년이고 넣고 다니는 분도 있어요. 부적은. 제가 분명히 여기서도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적을 이렇게 어느 선생님이 가서 또 부적을 받았어. 또 어떤 선생님이 가서 부적을 또 받았거든. 근데 부적에도 있잖아요. 그분들만의 있잖아요. 각자의 신명이 있습니다. 신장도 있고. 그러면 여기가 이 부적에 부딪힘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. 그래서 오래된 거는 깨끗하게 조항에서 조항 부엌입니다. 깨끗하게 살아내야 됩니다. 없을 때도. 아무 때나 가서 더러운 곳에서 살아내면 안 되고. 그래서 내가 요 최근에 받았다. 그러면 그것만 지니시고 나머지는 소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나머지는. 그리고 또 많이 넣어놓고 다니는 게 사진. 사진들도 많이 넣어놓고 다니잖아요. 내 사진이라든지. 여자친구 사진이라든지.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진. 이런 거 넣는 그런 것도. 좋아하시는 사진. 여자친구 사진. 그런 것도 괜찮은데. 굳이 요즘에 사진 넣어다닐 필요는 뭐 있습니까? 여러분. 핸드폰도 좋게 나오고 하는데. 핸드폰 안에 사진 저장 다 할 수 있는데. 굳이 왜 지갑 안에 사진을 측정 넣어다닐 이유가 없거든요. 지갑은 오로지 내 현금을 보관하는 곳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영정사진. 이런 거는 필히 빼시는 게 좋고. 그리고 집안에 옛날 돈 있잖아요. 우리나라 돈 옛날. 지금 신권 나오기 전에. 이전 돈을 천원권이든 만원권이든. 들고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. 그거는 큰 상관없어요. 그거는 굳이 상관없어요. 같은 돈이니까. 근데 옛날에 지폐라든지 하폐라든지 그런 것도 따로 보관하셔가지고. 아까도 얘기했지만. 금고라든지. 그런 데 보관하시면 좋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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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